안녕하세요 강종키입니다. 드디어 리그오브레전드가 시즌3에 접어들었네요. LOL이 시즌3로 바뀌면서 기존 롤에 비해서 어떻게 다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상점이죠. 신발에 다양한 속성이 붙고 아이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인터페이스 되었습니다. 또한 시즌3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추가되었죠.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면서 시즌3에는 더욱더 다양한 아이템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3에서는 정글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 롤에서는 정글러를 위해 초반에 리쉬가 가능했지만 시즌3에서는 이 리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 Odyssey는 정글러를 위해 최소한의 binnen 작작도 characters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야! 아이야!